아, 기린이요, 봐요. 야, 봐봐. 한우아, 다리가 긴니까 구름거리가 됐잖아. 기린이... 아, 엄청 기네. 키가 커요. 야... 이슬이나 먹이를 먹으면서... 하루 종일 18시간을 먹는데, 미안. 근데 물 없이도 이슬이나... 이슬이나 먹이를 먹으면서... 와, 목을 쳐들면 저 펜스 꼭대기까지 와요. 키가. 이슬이를 먹는 것 같아. 거기는 뭐야? 이슬이. 이슬이. 가자. 가.